또 들어온 사람 있나요? 또 들어온 사람 있나요? 또 들어온 사람 있나요? 하이 하이 빨리 들어와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시나요? 이번에도 처음으로 처음으로 라이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금은 우리 우리의 콘서트에 잘 끝났어요 네 인스틴내셨 동京의 연장회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? 이번 전의 인스틴내셨의 연장회에 굉장히 많은 굉장히深刻의 그 동시바 이번 NCT 콘서트 다 저번에 했는데 기억에 남겨있는 거 진짜 많아요 미루쇼 앞에서 앞에서 저는 한국에서 촬영을 했을 때 아직도 안에서 흥미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대반의 한 장면이 그는 흥미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에서 흥미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사카 한국으로 같이 갈게요 이번 오사카에서 콘서트에서도 비가 엄청 왔거든요. 다행히 다들 다친 거 많이 없고 지성 살자만 좀 미그러웠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안 다쳐서 그것도 너무 인상 깊었고 그리고 또 우리 웨이비 무대에서 몇 곡 특별한 버전으로 보여줬어요. 예를 들어 킵버전이랑 팬텀은 팬텀은 제가 리믹스한 버전 근데 진짜 일단 킵버전 말하자면 킵버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무대 진짜 너무 우리 이렇게 랩버전 또 처음이잖아요. 완전 진짜 간지 노래 노래를 외주로 잘 부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.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그리고 또 핀텀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리믹스해서 이렇게 리믹스해서 제 리믹스 제 이 무대 하니까 제가 진짜 스스로 너무 뿌듯해요. 뿌듯해요. 이때 이때 와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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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이때 이때 그쵸? 방금 얘기하는 거 팬텀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? 아 리믹스 네 진짜 이 리믹스 안 나와지만 근데 곧 여러분들이랑 만날 거예요. 정시 버전 왜냐면 또한 우리 콘서트에서 듣는 버전 좀 더 달아요. 네. 많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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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믹스 버전은 지금 제작 일단 노래 지금 어 영상 제작 네. 영상 제작 계속 하고 이렇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곧 진짜 곧 여러분들이랑 만날 거예요. 네. 이 콘서트 너무너무 좋아해요. 왜냐면 사실 팬텀 리믹스 그 회사가 많이 이거 저거 많이 도와줬어요. 특히 거의 수정 의견 없고 그냥 제가 그렇게 어? 우리 이거 내자.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진짜 우리 회사 그 스튜디오 실장님 믹스 쪽에서 진짜 직접 방문해서 묘방 수정하고 콘서트 버전도 직접 같이 같이 편지하고 같이 뭐 어떻게 이 포인트 더 살리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저 진짜 영상 매번 다 봐요. 진짜 너무 뿌듯해서 특히 팬텀 무대에 택 택 택 택 택 택 진짜 택 택 택 택 너무 음 뿌듯해요. 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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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 곱슬머리가 당첨됐어요. 원래 곱슬머리랑 그 여기 묵은 이렇게 손톱관을 팬들이랑 팬들한테 이거 손톱관을 줬었는데 근데 이 곱슬머리 입겼어요. 근데 이 사실 이 머리는 제가 오늘 1번 자켓으로 저런 그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그 1번 자켓에서 나온 그 제가 서울 안에서 봤죠? 그거. 멍굴에서 지금 그런 그런 이랑 그 영상. 아무튼 근데 최근에 나온 거 다 잘 나와가지고 너무 당행이에요. 인터넷 안 좋은가? 안 좋아? 안 좋아요? 그러다 면 제가 지금 어떻게 하죠? 안 썼어요. 지금 개인 데이터 쓰고 있어요. 네. 와이피 안 썼어요. 지금 저도 좋지. 진짜 여기에서 도쿄에서 그리고 오사카에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즈니 웨즈니들이랑 우리를 진짜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진짜 좋은 추억을 저한테 된 것 같아요. 저한테 좋은 추억을 되겠죠? 되겠죠? 진짜 아 진짜 제일 인상 깊은 거 그 오사 그 그 비 오는 거 진짜 저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의 그 전 다리를 다 채우잖아요. 그래서 그날을 진짜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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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했어요. 또 한 번 다 친가 봐. 근데 진짜 당행이 그때 너무 무서워서요. 제이킹 저는 다행히 다행히 아 그리고 오늘 오늘 말하자면 킥백 샤오징이 제 어떤 게 아 저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아니 그 샤오징이 그 전에 몇 번 무대는 다 그냥 짜지 않았어요. 그냥 그냥 올라가서 우리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. 근데 근데 오늘은 지난 샤오징이 샤오징이 와서 형 우리 오늘 이거 하자 하고 내가 뭔데 내가 뭐 뭐 하지 옷을 여기 그 타일을 땡기고 그렇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어? 어?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폰 화장실 딱 입는 것들 까먹었어요 제 옷을 그런데 샤오징이가 생각해가지고 형 저 타일 tiếp 하자 흫 그렇게 했어요. aur 근데 방금 저도 그 무대 끝나고 형상 찍은 모니터리랑 그리고 그 제가 봤는데 다 다들 다 그렇게 찌려서 너무 웃겼어 방금 무대 내려오자마자 영상 모니터링 했는데 너무 와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와 진짜 나중에도 이게 더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딱 진짜 다 재밌어요 무대들 다 재밌어요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그 무대 순서가 좀 앞에 있는 거 가지고 항상 약간 딱 그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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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경으로 그 하늘 배경으로 그 외다주 부르니까 너무너무 와 너무 예뻤어요 저 그 하늘 감당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면이랑 제일 사실 저한테 제일 깊은 곡 그렇게 부르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픈 라인에서 그리고 고등에이지 다 처음으로 이렇게 오픈 라인에서 이렇게 부르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진짜 평소에 들었을 때도 사실 Beautiful 고등에이지 그리고 진짜 형장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진짜 아름답다 그런 생각 밖에 안 들어요 진짜 우리 위즈니 시즈니들이랑 같이 아름답다 그 생각을 많이 들어요 특히 그 Beautiful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많이 라이프 하거든요 음 뭐 이거 무슨 왜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다들 다 안 좋다고 했으니까 좋은 인터넷 환경으로 라이프 라이프를 기겠습니다 그러면 할게요 여러분 안녕 빠이 제가 이따가 켤게요 안녕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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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